한 번 더 이기면 우리 라면 먹을 수 있어. 자, 가겠습니다. 됐어. 뭐, 뭔가 자신 있어 보는데? 아, 사실 자신 있어? 차원천이, 차원천이. 아니... 차원천이. 이게 다 기본적으로 산업을 끓이네. 산업인가? 왜 이렇게 다 산업을 끓이지? 자, 이제 10초. 괜찮아, 차원천이. 이거 차원천이가 벌써 봤는데? 잡았어, 오케이. 자, 알겠다. 3초. 아, 보여주세요. 1초. 차원천이, 차원천이. 1초. 차원천이, 차원천이. 네, 들어보세요. 자, 5초 안에 맞춰주세요. 치과. 아, 진짜 어려웠어.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뜨고. 이렇게. 잠깐만. 조금 차우고. 이거 선생님, 인사주세요. 선생님. 간호사.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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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음식을 다 먹네. 다 먹네. 오오오. 조선을 잘못했나들? 없는 거 같아요. 1박이라고 살찌되네. 사전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 야, 그냥. 제대로 좀 잡아. sort of. 차원천아. 본가스는 먹지 말까? 너무 많아. 그렇지? 더워해? 여기 앉아도 돼. 이제 마지막 고기 반찬이 걸린? 아, 마지막 고기 반찬은? 뭐야? 아, 마지막 고기 반찬은? 소불고기죠? 소불고기죠? 우리가 먹고 싶지? 우리가 먹고 싶네 배고프다 소불고기가 걸린 마지막 미션은 아빠와 함께하는 99초 놀이예요 아빠와 함께하는 99초 놀이예요 비행기 태우기 이런 거 있겠구나 자, 1단계 아빠가 아이를 비행기 5회 태운 후 아이가 아빠 비행기 최고를 외치는 떴다 떴다 비행기 장애물 사이를 무사히 통과 후에 아이가 아빠 안무가 왔어요? 그러면은 깃털처럼 가족 딴다 라고 해주기